아 여러분들 그리고 맞다 어제 그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이렇게 랩하는 거 봤는데 거의 게리 랩 같았어요 살짝씩 늦은 게 어제 싱크 안 맞는 건 절어서 그렇다고 어제 안 절 때도 안 맞더라고요 보통 입을 보고 맞춰야 하는데 아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 소리 여기 노래에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박수는 확실하냐고요 박수 확실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박취 아니야 늦다고? 이거 이거 다시 보세요 안 할래 안 할래 안 하고 노래를 할게요 노래 어? 결? 왜 왜 갑자기 결이 뭔데요 무슨 말인데 가사 이거? 가사였구나 지금 알아들었어 여기 있는 전음 탈락 아니지 그건 모르죠 다 부질 없어요 연애 해봤어 다 부질 없음 연애 해봤어 다 부질 없음 어디에 있나요 진지하게 부르는데 웃기죠? 맞죠? 잘 안 들려 근데 그런 기흘로는 값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많이면 안 나가십니까 악기대전에요? 무슨 악기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목소리로 이런 목소리로 나가면 되냐고 노래도 못하는데 나가서 뭐 problema 눈물 있나 왜 이러는 걸까요... 원래 엘프님 청소한데 우리 배료해서 인간 목소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좀 하지마 저건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! 진짜 val.j あっぱん 주아님 좋은 건 다시 봅시다!는 뭐냐면 태수쿤! 태수쿤! 엘프 냥이의 부탁 들어줄 수 있냐? 으응! 트수쿤! 트수쿤! 됐스! 그! 엘프 냥이 부끄럽다냐? 슈! 와! 트수쿤 부끄럽냐?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수출한 거를 알려주시는 방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면 될까요? 지편전은 뭐야? 지편... 지편전이 약간 너무 어려운데? 다들 수출보고서라고 해요? 조금 다르게 하자. 인간적으로 나 너무 똑같이 하는 건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예 보지도 않아요, 그래서. 아예 규장각으로 하시죠. 이분들이 왜 그래? 성균관 어디 있냐? 왜 웃돈 대본... 내 디코, 엘프레다 서버 디코를 망칠 생각이냐? 아니... 흥선대원 하려면 레이드도 가지 말아야 되고 역수출도 가면 안 돼. 나한테 처단당하는 거야. 그쵸? 엘프 대원군. 난 대원군이 아니에요. 제가 얼마나 개방이 돼 있는데 문호 개방을 다 하고 있습니다. 왜 늦었냐면... 아 키보드 고장 났어요! 어떡해... 꿀팁 안 들어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하려고... 가지고 왔는데 보고도 있었다. 그래서 지금 슬로우모드 비활성화도 못하고 있었어요. 움직이질 않아... 아우 이거 진짜... 야이... 제가 빵떡이 껐어요. 어떡해... 빵떡이 좀 켜주세요... 즐겨찾기도 안 돼 있어요... 어떡해... 노래도 안 들려요... 여러분들... 잠깐만... 어떡해... 여러분... 리부팅 해보라고요? 그럼 리방해야 되잖아요. X님 디코가 와서 눌렀어요. 했더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나오는데 알트? 알트는 눌려있어. 그럼 안 되는 거지. 아니 안 돼. 스프링이 안에서 눌렸을지도 있다고. 지금 그래서 키보드는 빼놓은 상태고 그러면 키보드가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. 근데 눌렀는데 자꾸 안 돼. 빵떡이 하면 다시 한 번 도전해볼게요. 빵떡이 돼! 빵떡이 됐어! 빵떡이 됐어요, 여러분들. 여러분들이 이거 들을게요. 고맙습니다. 요리는 말 가지 마소...